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교육통계팀입니다. 교육기본통계조사개요 및 계획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등교육통계조사의 목적은 교육정책 수립과 교육연구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수집 및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조사 근거는 유아교육법 제6조의 2, 초중등교육법 제11조의 2 등이 있습니다. 교육기본통계는 통계청의 국가승인통계로 통계법상 자료제출 요구, 실지조사 등의 권한이 부여된 지정통계입니다. 하반기 조사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학업중단 학생 상황, 교직원과 같은 일부 항목은 별도의 기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유초중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의 학교는 관할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고, 고등학교과정의 학교와 특수학교는 관할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입력한 통계자료와 검증결과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자료확인이나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증이 완료되면 교육청은 관할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수합하여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제출합니다. 조사 내용입니다. 학교 기본사항, 교원, 직원현황 등을 조사하며 학제별로 조사하는 장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에 각종 학교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사 일정입니다. 9월에는 교육청에서 하반기 조사 대상을 설정하고 조사 대상의 기본정보를 정비합니다. 조사에 앞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 집합연수가 실시되며, 각급 학교 담당자 연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0월에는 하반기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조사가 실시됩니다. 조사 실시 및 마감일정은 시도별로 상의함으로 관할교육청의 안내된 일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입력된 자료에 대해 검증이 실시됩니다.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가 학교 입력 자료에 대해 검증을 진행합니다. 12월에는 조사 결과를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최종 제출하며, 2024년 하반기 유초중 등 교육기본통계조사가 마무리됩니다. 홈페이지 문의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초중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없이 게시판의 조사 문의로 들어가면 하단의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여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 시 연락처를 함께 적어 주시면 더 원활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의 FAQ는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AQ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판의 자료실에는 조사지침을 포함한 각종 매뉴얼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문의 방법 외에 전화 및 채팅 상담 문의가 있습니다. 전화 상담이 필요한 경우 043, 5309, 634부터 638까지이며, 문의 시간은 9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입니다. 만약 조사기간 중에 콜센터 전화 연결이 어려운 경우, 유, 초, 중 등 교육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채팅 상담을 클릭해 주시거나, 게시판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및 유치원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를 위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의 조사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 교육통계 담당자 및 입력자 등록, 원자료 취합, 통계 자료 작성, 통계 항목 마감 및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마감, 승인, 제출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 업무 분장 관리 담당자와 부서장의 도움이 필요한 통계 권한 부여, 입력 담당자와 함께 수행하는 통계 자료 작성을 제외한 모든 프로세스는 통계 담당자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메뉴를 클릭합니다. 처음으로 우리 학교 업무 분장 처음부터 설정하기를 클릭합니다. 부서관리, 부서장 지정 화면에서 학년도를 2024년으로 설정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교의 업무 분장 설정된 부서들 목록이 조회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합니다. 부서명에 교육통계를 입력하고, 소관 업무의 교육통계 관련 업무 내용을 입력합니다. 클릭해서 부서장 지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부서장을 지정합니다. 부서장 지정 팝업 화면에서 사용자명을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학교 사용자 목록을 확인한 후, 사용 여부를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클릭해서 단위 업무 선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단위 업무를 선택합니다. 일반 행정, 교육통계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부서와 부서장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서와 부서장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부서의 부서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년도를 2024년으로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회된 부서 목록에서 교육통계 부서를 클릭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하여 업무를 등록합니다. 업무에서 등록할 업무만큼 행 추가를 클릭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를 위한 업무명과 업무 설명을 입력합니다. 업무명은 나이스 상단에 위치한 메뉴명이랑 동일하며, 학교 업무별로 업무명을 설정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용자명에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를 선택 후, 업무별 사용자 등록창에서 교육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부서원을 검색합니다. 사용 여부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하고 교육통계 입력자를 위한 업무명과 업무 설명을 입력합니다. 사용자명에 클릭해서 사용자 지정하기를 선택 후, 업무별 사용자 등록창에서 교육통계 입력자로 지정할 부서원을 조회합니다. 학교 사용자 목록에서 교육통계 입력자로 지정할 부서원들의 사용 여부를 체크하여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교육통계 담당자와 입력자로 지정할 부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 설정을 진행합니다. 부서에서 교육통계를 클릭하면 부서원이 편성된 업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 담당자의 업무 메뉴 관리에서 메뉴 관리를 클릭합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모든 메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교육통계 하반기에 대한 모든 메뉴를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교육통계 입력자의 업무 메뉴 관리에서 메뉴 관리를 클릭합니다. 교육통계 입력자는 일부 메뉴에 대한 관리 권한만 있어야 하므로, 교육통계 하반기에서 공지사항, 통계자료 작성, 출력물만 체크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조사 프로세스에 따른 메뉴별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 완료되었다면, 나이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상단의 교육통계, 교육통계 하반기 메뉴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만일 통계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학교 업무 분장 설정이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이스 교육통계 시스템 사용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계 담당자 관리입니다. 통계 담당자는 학교의 교육통계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통계 항목 관리 메뉴의 하위 메뉴인 통계 담당자 관리를 통해 학교별 통계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조회 버튼 클릭 후 조직명 또는 담당자명을 선택하면 통계 담당자 리스트 화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화면에서 성명 또는 아이디를 선택하여 입력 후 찾기 버튼을 눌러 등록할 통계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통계 담당자로 지정할 담당자명을 선택하신 후, 저장하면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고로 통계 담당자는 모든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별도로 통계 입력자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전 담당자 찾기 기능을 통해 당의 연도 상반기 및 전년도 하반기의 교육통계 담당자 조회 및 지정이 가능합니다. 살인 유치원 입력 권한 주체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 설정된 경우 유치원에서 입력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유치원에서 입력하는 것으로 안내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담당자 등록이 완료되었으면 항목별 조사 입력을 담당할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입력자는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항목별 자료를 입력하는 담당자를 의미합니다. 항목별로 다수의 입력자 지정이 가능하고 입력 권한이 부여된 통계 항목에 한해서만 입력이 가능합니다. 통계 입력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통계 입력자를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통계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조사 항목을 선택하는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과 조사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선택한 조사 항목별로 입력 권한을 부여할 통계 입력자를 선택하는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여 통계 입력자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계 입력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 지정한 통계 입력자를 상반기 자료 적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자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자로 지정할 사람을 선택하고 오른쪽에 위치한 통계 항목을 확인합니다. 통계 항목 중에 해당 입력자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할 장표를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입력자에게 지정된 통계 항목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목별 통계 입력자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자를 지정할 통계 항목을 먼저 선택하고 오른쪽 화면에서 지정할 입력자를 체크하고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항목별로 지정된 입력 담당자를 아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원 현황, 직원 현황의 입력자 지정은 많은 인원을 저장해도 되나요? 교원 현황과 직원 현황과 같이 개인별 정보를 조사하는 항목은 통계 입력자를 관련 인사 담당자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통계 담당자인데 통계 입력자 관리에서 이름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계 담당자는 모든 통계 항목에 대한 입력 권한이 주어짐으로 통계 입력자 관리 메뉴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통계 입력자 관리 메뉴에서 입력자로 지정할 분들의 이름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서장이 업무 관리, 부서원 편성 및 업무 관리, 메뉴, 자료 권한 관리의 입력자로 등록하지 않아 생긴 경우로 학교 업무 분장 설정 메뉴에서 업무 관리 항목에서 누락된 입력자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입력자 관리 메뉴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눌렀는데 체육시설 현황,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장표의 입력자가 누락되었습니다. 상반기 자료 적용은 당의 연도 상반기 지정한 입력자로 적용하는 기능입니다. 체육시설 현황,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은 하반기 조사 항목으로 입력자를 별도로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통계 담당자와 통계 입력자 지정이 완료되었으면 원자료 취합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원자료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학적, 교원 인사 등의 자료를 지칭합니다. 원자료 취합은 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각종 교육 행정 정보를 교육 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연계 취합해 오는 프로세스로 통계 담당자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원자료 취합 항목을 체크한 후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상태였던 취합 상태가 원자료 취합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취합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해야 다음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자료들은 이후 단계인 통계 자료 작성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할 경우 통계 자료 작성 단계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삭제되므로 재취합하고자 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취합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살인 유치원의 경우 나이스 원자료가 없기 때문에 원자료 취합 대신 상반기 자료를 불러옵니다. 통계 항목을 체크하여 상반기 자료 적용 버튼을 선택한 후 상반기 자료 적용 완료 버튼까지 눌러야 통계 자료 작성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설 유치원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상반기 자료 적용을 해야 다음 단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 작성 단계입니다.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사용 가능한 몇 가지 기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자료 적용 기능은 상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들을 조회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원자료 제외와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면 직접 입력하는 항목만 상반기 자료가 적용되고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나이스 원자료 취합 항목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상반기 자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나이스를 사용하는 학교에서는 나이스 최신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가급적 원자료 제외를 선택하여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포함을 선택하면 상반기 조사 시점의 원자료를 불러오기 때문에 원자료 제외로 적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학생 관련 장표들은 상반기 자료 적용은 불가하고 조회만 가능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오류 사항과 확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붉은색 글씨로 표기되는 오류 사항은 입력한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반드시 해결을 해야 저장이 가능하며 확인 사항은 오류는 아니지만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침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조사 항목에 대한 주요 지침을 살펴보실 수 있으며 지침을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자료 출력 기능입니다. 원자료 취합을 수행한 시점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으며 원자료 취합 경로 및 취합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자료 취합을 하였으나 통계 자료 작성 메뉴를 클릭하면 원자료 취합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취합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담당자인데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입력할 장표가 학교 개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계 담당자가 학교 개황 장표를 입력하고 저장하면 학교 개황 외에 하반기 조사 장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통계 담당자인데 입력할 통계 장표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계 담당자 관리 메뉴에서 통계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료 취합에서 원자료 취합, 취합 완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입력자인데 입력해야 할 통계 장표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통계 담당자에게 입력할 장표에 대해 입력자로 지정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입력자 지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정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통계 담당자가 원자료 취합 메뉴에서 취합, 취합 완료를 한 후 통계 자료 작성 메뉴에서 학교 개황을 입력하고 저장을 완료해야 입력자의 화면에서 입력해야 할 장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통계 항목 리스트에 보이는 통계 항목들은 입력자가 입력하는 항목입니다. 통계 자료 작성에서 교원 현황 장표를 클릭합니다. 교원 현황 장표에 원자료 취합된 두 명의 교원이 있습니다. 두 명의 교원 중 변동 구분이 재직인 교원을 클릭하여 교원의 입력 자료를 현행화하여 저장합니다.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되었습니다. 교원 현황의 통계 자료 입력을 끝냈으면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교원 현황을 체크하여 항목 마감합니다. 마감 시 통계 항목 교원 현황의 필수 입력 여부가 누락되었다는 팝업이 발생하면 다시 통계 자료 작성의 교원 현황 장표로 돌아가 필수 확인이 N인 교원을 모두 Y로 변경해야 합니다. 필수 확인이 전체 Y가 되어야 통계 항목 마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교원 현황 장표에 구현되어 있는 상반기 강사 적용 기능입니다. 상반기 강사 적용은 나이스, 인사기록에서 관리하지 않아 원자료 취합이 되지 않는 강사 정보를 일괄로 등록할 수 있는 편의 기능입니다. 상반기에 등록되어 있는 강사 기준으로 조회되며 하반기 원자료 취합을 통해 취합된 강사는 제외됩니다. 강사를 체크한 후 등록 버튼을 누르면 등록되며 변경 사항은 교원명을 클릭하여 수정 및 저장해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 장표의 교육 공무직 직렬 찾기 기능입니다. 직종을 검색하여 직종에 따른 직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체 0 입력 기능입니다. 전체 0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비어져 있는 입력 칸에 자동으로 0 값이 채워지게 됩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후 빈 칸을 0으로 채우거나 입력 칸이 비워져 있으면 저장이 되지 않는 장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화면 사이즈 조정 및 임시 저장 기능입니다. 사이즈 조정 기능은 슬라이드바를 이용하여 화면 사이즈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고, 임시 저장 기능은 입력할 항목이 많은 교원 현황, 직원 현황 장표에 구현되어 있는 기능으로 자료를 입력 중인 상태에 그대로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임시 저장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인 항목 마감이 불가능함으로 자료 입력이 끝나면 반드시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 작성이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항목 마감을 실시합니다. 해당하는 통계 항목을 선택 후 항목 마감 버튼을 클릭합니다. 항목 마감 시 마감이 되지 않고 통계 항목의 필수 입력 여부 저장이 누락되었다는 팝업이 생겼다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이 N인 상태이거나 저장이 안 된 경우 항목 마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마감 처리된 항목은 통계 자료 수정이 불가함으로 항목 마감 취소 후 수정해야 합니다. 통계 자료 작성에서 필수 확인을 Y인 상태로 만들고 항목들을 저장한 후에 통계 항목 마감을 완료합니다. 통계 항목 마감이 모두 완료되었으면 통계 담당자는 통계 자료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을 실시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를 클릭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 항목을 체크한 후 검증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로 표기되어 있다면 바로 검증 프로세스에 대한 마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검증 결과가 N으로 표기되어 있는 검증 제목이 있으면 내용을 확인하여 자료를 수정하시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검증 결과가 N으로 나온 검증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 조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살펴보면 확인 내용과 오류 내용으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확인 내용은 입력 내용의 정확성을 최종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확인 후 입력 내용에 오류가 없다면 예외 사유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류 내용은 입력 내용의 오류성을 확인하는 검증입니다. 확인 후 자료를 수정하거나 예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증 세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사유를 클릭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를 클릭하면 검증 내용과 입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검증은 법인 종류가 사단법인인데 법인 등록번호의 구분번호가 20일이 아닙니다라는 검증입니다. 법인 종류가 사단법인인데 구분번호가 20일 외에 다른 숫자로 되어 있다면 학교 개황에서 법인 등록번호를 수정합니다. 수정 후 항목 마감하고 통계 제출 자료 검증에서 재검증을 실시한다면 해당 검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입력에 오류가 없다면 예외 사유를 작성합니다. 사단법인이지만 법인 등록번호 구분번호가 20일 외에 다른 숫자로 되어 있는 사유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완료하면 예외 사유가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학교에서 작성한 예외 사유는 11월부터 12월까지 검증기간 동안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예외 사유는 누가 보더라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내용에 검증번호가 적힌 경우라면 예외 사유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확인 내용의 경우 예외 사유가 N이어도 검증 완료가 가능합니다. 검증 결과가 모두 Y로 변경되었다면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완료가 가능하게 됩니다. 검증 항목을 모두 체크하여 검증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증 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에 다음과 같이 마감 처리가 불가하다는 팝업이 발생하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는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통계 항목이 작성 중으로 되어 있거나 검증 결과가 Y가 아닌 경우입니다. 통계 항목 마감을 작성 완료로 변경하시거나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결과를 모두 Y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항목 마감 메뉴가 작성 완료이고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결과가 모두 Y로 변경되었다면 항목들을 전체 클릭하고 검증 완료 버튼을 눌러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검증 완료를 실시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메뉴에서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항목들의 검증 상태가 검증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의 편의 기능으로 예외 사유 엑셀 업로드 기능이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자료 내리기 버튼을 클릭하여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예외 사유 입력란에 예외 사유 입력하여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엑셀 서식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다운받은 양식 그대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예외 사유 작성 후 자료 올리기 버튼을 눌러 업로드를 진행합니다. 예외 사유가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예외 사유 엑셀 파일 업로드 이후에는 업로드 성공 목록과 실패 목록이 보여지며 실패 목록에서는 실패 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 후 재 업로드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이 완료되었으면 자체 통계 마감을 진행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이후 자료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체 통계 마감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해당 항목에 대한 항목 마감 취소 처리를 한 후 자료를 수정합니다.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서 자체 통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마감 처리가 불가한 상태라는 팝업이 발생하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항목 마감 메뉴에서 작성 중인 항목이 있다면 작성 완료 처리를 해 주셔야 자체 통계 마감이 가능합니다. 제출 자료 검증의 모든 항목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팝업이 발생하면 다음의 경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제출 자료 검증 검증 결과가 Y라면 검증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상태를 검증 완료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자체 통계 마감 버튼을 클릭하여 자체 통계 마감을 실시합니다. 통계 자료가 마감 처리되었습니다라는 팝업이 생성되면 자체 통계 마감 메뉴에 마감 처리가 된 경우입니다. 자체 통계 마감에서 마감 처리가 되었다면 기한 문서 상신을 통한 승인 및 제출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승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 버튼을 누르고 기한 문서 상신 페이지가 뜨면 결제자 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자를 지정한 후 상신합니다. 모든 결제가 완료되어 승인 처리되면 학교의 자료는 관할 교육지원청 혹은 시도 교육청으로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10월 조사 기간 중 승인, 제출 없이 자체 통계 마감 단계까지만 요청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따라서 승인 및 제출은 관할 시도 교육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 시, 승인 및 제출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시도 교육청에서 승인 및 제출 기간을 설정해 놓은 상태이므로 해당 교육청으로 승인, 제출일을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승인 및 제출 여부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수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반려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반려 처리가 완료되면 자체 통계 마감 취소 등의 절차 없이 통계 자료 작성에서 바로 자료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료 수정 이후에는 다시 통계 항목 마감, 통계 제출 자료 검증, 자체 통계 마감 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개환과 교원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개환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학교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합니다. 기존교, 휴교, 신설교, 폐교를 조사하며 나이스 원자료 취합 장표입니다. 학교 개환은 상반기 자료 적용이 가능한 장표입니다. 상반기 자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제외 또는 원자료 포함으로 상반기 자료를 적용합니다. 상반기 자료가 적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노란색 부분은 10월 1일 기준으로 나이스 자료가 취합됩니다. 확인 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흰색 부분은 밑취합 항목으로 직접 입력해야 하며 상반기 자료 적용이 가능합니다. 밑줄은 시도교육청 담당자가 조사 시작 전에 입력한 자료로 학교에서 수정이 불가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개환의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오류 사항과 확인 사항을 참고하여 더 이상 수정 사항이 없는 경우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교 개환은 통계 자료 작성에서 최초 조사 장표입니다. 학교 개환이 저장된 이후 나머지 조사 장표의 입력 화면이 보입니다. 교육통계 담당자는 학교 개환을 저장한 후 교육통계 입력자에게 자료 입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영문명은 공식 영문명으로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필수 입력 항목이나 영문명이 없는 유치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장명은 10월 1일 당시의 교장명을 입력하며, 휴폐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공석으로 교감 선생님이 직무대리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학교 개환의 직무대리를 체크하고, 직무대리 중인 교감 선생님 성함을 작성합니다. 교원 현황은 원직위 교감으로 입력합니다. 휴가 등으로 교장 선생님이 공석은 아니지만, 교감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학교 개환 교장명에 본래 교장명을 입력하고, 직무대리는 체크하지 않습니다. 교원 현황에서 교감 선생님은 원직위 교감으로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병설류치원 원장을 겸임하는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병설류치원 둘 다 초등학교 교장명을 입력합니다. 직무대리는 체크하지 않으며, 교원 현황 장표 입력 시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초등학교에서만 입력합니다. 설립 현황입니다. 사립학교와 설립 주체가 법인인 사립유치원은 법인 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법인 종류별 법인 구분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명은 사립유치원만 조사하며, 휴교, 폐교인 경우 조사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고유번호증을 참고하여 대표자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개교일은 교육청 설립인가 이후 최초의 학기 시작일로 입력합니다. 설립일, 개교기념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연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 이후 학교명이 바뀐 경우 최초 개교일 입력 방법입니다. 교명 변경 전 최초 개교일로 입력합니다. 초등학교 개교 이후 병설류치원이 개원된 경우 최초 개교일 입력 방법입니다. 병설류치원 개원일로 입력합니다. 법정동은 찾기 버튼을 클릭하여 최소 행정구역 단위인 읍, 면, 동, 가를 입력 후 조회합니다. 최소 행정구역 단위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을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장 공모제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 조사 항목입니다. 국립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입력하되 시도교육청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국립학교는 시도교육청에서 입력하고 학교에서는 조회만 가능함으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교장 공모제의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경우로 초빙교사와 다름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영역은 특수학교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인가받은 장애 영역을 입력합니다. 인가받은 장애 영역이 여러 개인 경우라면 학생 수가 많은 영역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환경입니다. 소유 형태는 유치원의 국립, 공립, 사립 여부에 따라 국유, 공유, 자가, 임대로 입력합니다. 사립유치원 중 종교시설이나 대학교에 위치한 경우 자가로 입력하고, 초등학교 건물이나 BTL 건물을 사용하는 공립유치원은 공유로 입력합니다. 체육장 및 놀이터 유무는 설치된 위치에 따라 선택하는 항목으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부지 내 건물 외부에 위치한 체육장은 실외에 해당하며, 초등학교의 운동장이나 체육관을 사용하는 병설유치원은 실외를 포함하여 선택합니다. 유치원 부지 밖의 체육장이나 놀이터를 행정기관 승인 또는 재산 사용 승낙을 받아 이용 중인 경우는 인근으로 선택합니다. 유치원 건물 내에서 외부와 직접 접하는 중간 옥상, 베란다 등에 설치된 체육관이나 놀이공간은 기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아닌 사무실번호로 입력합니다. 사무실번호가 없는 경우 학교 대표번호나 교무실, 행정실번호로 입력합니다. 교원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강사가 원자료 취합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취합된 장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치원 교원은 유치원 교원 현황 장표에서 별도 입력하며, 교원 현황 장표에서 제외됩니다. 상반기에 입력한 강사 중 하반기 조사 대상인 강사가 미취합된 경우입니다. 상반기 강사 적용을 클릭하면 상반기에 입력한 강사분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교원 입력 방법입니다. 유치원은 하반기에 교원 현황이 아닌 유치원 교원 현황에서 별도 장표에서 지기별 교원 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은 교원을 초등학교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규교원이 누락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에서 취합되며, 재직 및 휴직 상태 정규교원의 근무 사항에서 최초 임용일과 경력의 임용 구분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나이스 교원 인사 근무 사항에 퇴직 구분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기간제 교원은 근무 사항에 재직 상태로 입력된 경우 취합됨으로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취합된 교원이 많은 경우, 나이스 교원 인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원자료 취합 단계에서 교원 현황을 재취합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교원 현황만 선택 후 취합, 취합 완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재취합은 입력된 교원의 자료가 모두 초기화됩니다. 만약 교원 현황 입력이 많이 진행되었거나 미취합 교원이 적은 경우, 등록 버튼을 활용하여 교원을 추가합니다. 상반기에 등록된 교원이라면 성명, 주민번호, 직위, 변동 구분을 입력 후 상반기 자료를 클릭하면 상반기에 입력했던 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누락된 교원은 원자료가 미취합된 교원이므로 조사 대상인 교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 전 나이스 원자료를 현행화하시기 바랍니다. 원자료 취합된 교원의 이름을 클릭하면 교원별로 각 항목의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각 항목의 자료는 입력하고 수정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자료 기능을 이용하면 보다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자료가 현행화되어 있다면 원자료 제외로 선택하여 적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자료 입력이 가능합니다. 교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호봉은 원자료 취합 항목이며 연봉제 교원인 경우 연봉을 계약해 월수로 나눈 금액과 공무원 보수 규정 봉급표와 비교하여 입력합니다. 근호봉은 2024년 근속가본 금액과 산출 예시를 참고하여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위 입력 시 교장이나 교감의 직무대리 교원이 있다면 해당 교원의 직위는 교장, 교감이 아닌 원, 직위로 입력합니다. 교장의 직무대리를 하는 교감의 직위를 교장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이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특수교사 직위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을 특수교사로 입력합니다. 해당 교원은 교사로 입력합니다. 전문상담교사 1, 2급을 보유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직위 입력 방법입니다. 교사로 입력합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전문상담교사 1, 2급, 자격증 표시과목은 기타 전문상담으로 입력합니다. 보건교과를 가르치는 교원의 직위 입력 방법입니다. 교사로 입력합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보건교사 1, 2급, 자격증 표시과목은 기타 복원으로 입력합니다. 교원 현황은 정원 내외 관계없이 조사기준 이래 학교에 소속된 기간제 교원을 조사합니다. 주당 근로계약 시간은 시간제만 해당됨으로 주당 계약 시간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교원이 재계약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우선 채용과정 없이 재계약된 경우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최초 계약한 기간으로 입력합니다. 채용과정을 통해 재계약된 경우입니다. 인력풀, 채용공고를 통해 재계약된 경우라면 변동구부는 신규채용, 근무기간과 현임교 발령일은 재계약한 일자로 입력합니다. 만약 방학을 제외하고 학기 중에만 계약하는 경우 변동구부는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계약 종료 후 신규채용으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신규채용 한 건만 입력합니다. 퇴직한 기간제 교원은 조사 대상이 아님으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 교원으로 신규채용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퇴직한 정규교원, 신규채용된 기간제 교원 모두 조사 대상으로 교원현황에 둘 다 입력합니다. 퇴직한 교원을 먼저 입력하고 신규채용된 기간제 교원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어민 교사 여부입니다. 학교장과 계약한 경우만 입력하며 교원의 국적이 아닌 외국어 교과의 회화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를 먼저 선택한 후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첫자리에 0 또는 구 입력이 불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계약 후 학교로 발령받은 원어민 교사 입력 방법입니다. 원 소속이 교육청 소속임으로 학교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교원이 수업 보조가 아닌 전담 수업을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보조가 아닌 전담인 경우 원어민 교사 여부 아니오로 입력합니다. 원어민 교사 여부는 교과를 회화의 목적이 아닌 외국어로만 가르치는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문화 언어 강사는 외국어 교과의 보조교사가 아님으로 원어민 교사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직위는 무엇으로 입력하나요? 직위는 시간 강사로 입력합니다. 기간제 교사로 계약한 경우라면 직위는 교사, 기간제 여부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동 구분입니다. 원자료 취합 항목으로 4월 2일부터 10월 1일 사이의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을 선택합니다. 재직, 휴직, 퇴직을 선택 후 세부 변동 상황을 선택합니다. 출산휴가 교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출산휴가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의 이동 후 휴직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가장 최근의 변동 상황으로 휴직으로 입력합니다. 다른 예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기준일 이전에 휴직을 하고 9월에 복직한 경우 변동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복직으로 입력합니다. 만약 4월 2일부터 10월 1일에 휴직과 복직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휴 복직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교원이 휴직을 연장한 경우입니다. 휴직 시작일은 최초 휴직일이 아닌 연장한 시작일로 입력합니다. 휴직 시작일을 최초 휴직 시작일로 오입력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연수로 인하여 대학교로 파견 간 교원의 파견지에 대한 입력 방법입니다. 파견지의 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학교에 해당함으로 직무 연수 등의 사유로 대학교나 대학원에 파견 간 경우 파견지를 학교가 아닌 그 외 기타로 입력합니다. 대학교, 대학원을 학교로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학교가 원 소속인 교원이 B학교로 파견 간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원적교인 A학교에서 교원의 수업 시수와 담임 구분을 파악하여 입력합니다.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B학교에서는 해당 교원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시간 강사가 여러 학교와 개학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중복 입력되지 않도록 수업 시수가 가장 많은 학교에서 입력하며 수업 시수는 입력 학교의 시수만 입력합니다. 교육 경력은 교원 경력과 교육 전문직 경력으로 나누어 조사합니다. 교원 경력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교원의 직위로 학생을 가르친 재직 상태의 경력에 해당함으로 호봉 인정 경력과 차이가 있습니다. 교원 경력에 대한 입력 방법입니다. 육아휴직과 고용휴직 등의 모든 휴직 기간과 학위 취득, 대학원 연구 경력은 교육 경력에서 제외됩니다. 휴가 기간은 재직 상태에 해당함으로 경력에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파견되어 교육 활동을 한 경우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9월에 신규 임용된 교원의 경력 입력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임용된 교원이라면 교육통계 조사 기준일 10월 1일 동안 1개월 근무한 경우로 교원 경력에 1개월을 입력합니다.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1개월로 산정하여 입력함으로 임용 전 경력을 포함하여 교원 경력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학력은 수료가 아닌 졸업에 의한 학위 취득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학사학위 전공 심화는 2년제, 3년제 전문대학을 나와 1, 2년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임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은 최종 학력이 아닌 현 학교급의 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조사하는 항목입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초등교원 자격증, 중등학교 교원은 중등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을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학 졸업자인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오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의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 입력 방법입니다. 최종 학력과 상관없이 교원 자격증의 최초 취득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석사학위를 취득해 최초 임용 시 교원 자격 취득 방법을 교육대학원 졸업자로 수정하지 않습니다. 최상급 자격증은 현재 학교급과 직위, 담당 과목 기준의 최상위 자격증의 정보를 조사합니다. 현 직위가 교사인데 교감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증 입력 방법입니다. 교감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현 직위가 교감 선생님이지만 교감 자격증을 조사 기준일 이후에 취득 예정인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 중 최상급 자격증으로 입력합니다. 2개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최상급 자격증 입력 방법입니다. 표시 과목이 다르다면 현재 맞고 있는 과목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학교급과 표시 과목이 다른 경우 학교급에 맞추어 입력합니다. 교원 자격증이 없이 채용된 기간제 사서교사의 최상급 자격증 입력 방법입니다.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입력합니다. 자격증 표시 과목은 교원이 소지한 교원 자격증을 자격증 분야와 표시 과목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초등학교 교원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임용 과목은 현 학교급의 담당 과목을 기준으로 보유한 자격증을 입력하며 임용 과목 이외의 교원 자격증을 최대 2개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관련 교원 자격증 보유자가 아닌 타 교과목의 자격증을 보유한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서교사가 사서교사 자격증 없이 국어교사 자격증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직위는 채용직위 사서교사로 최상급 자격증은 중등 2정 자격증 표시 과목은 일반교사 국어로 입력합니다.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반교사로 채용된 경우입니다. 직위는 채용직위 교사로 입력하고 최상급 자격증은 실기교사로 입력합니다. 교원 자격증 입니다. 최상급 자격증 자격증 표시 과목을 입력시 편의 기능입니다. 자격증 가져오기를 클릭하면 교원인사의 등록된 교원 자격증이 취합됩니다. 조회된 자격증과 표시 과목을 참고하여 최상급 자격증 자격증 표시 과목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 자격증 유무는 직위와 관계없이 모든 교원의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입력시 진로진학 상담 자격증과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당 수업 시수입니다. 초등학교는 과목명 없이 시수만 입력합니다. 담임교원의 경우 교과 전담교원의 시수를 포함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수업 시수는 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며 한 학기 동안의 정규 수업 과정의 시수를 입력합니다. 기초 시간표 관리에서 취합된 항목으로 과목 버튼을 클릭하여 취합된 과목을 확인 후 주 담당 과목을 체크 후 저장합니다. 원자료 취합 없이 등록을 통해 직접 입력하거나 과목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과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학년을 입력하고 조회합니다. 교육과정과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교육과정 교육과정 교과를 선택 후 과목명을 조회합니다. 선택한 과목이 등록되면 주 담당 과목을 선택하고 주당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교장 교감과 같이 수업을 하지 않는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1학년 교과과정 등록 국어 기타 과목으로 조회하여 선택하고 0 시수로 입력합니다. 시간표 관리에서 관리되지 않는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1학년 교과과정 등록 국어 기타 특수로 조회하여 특수교사의 주당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교사의 경우 교육계획서 또는 개별 시간표를 확인하여 시수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직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시간표상 담당과목이 미배정된 교원이라면 기타 과목으로 0 시수로 입력합니다. 시간표상 담당과목이 배정되고 대체 교원이 채용된 경우라면 담당하게 된 과목을 선택하고 휴직 교원은 0 대체 기간제에게 주당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시간표상 담당과목이 배정되었지만 대체 교원이 없는 경우 담당하게 된 과목에 주당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을 담당하는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초등학교 기본 교육 과정 국어 유치원 교육 과정을 선택 후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담당하는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고등학교 기본 교육 과정 선택 전공 과목을 선택 후 시수를 입력합니다. 각종 학교 초등부를 담당하는 교원의 주당 수업 시수 입력 방법입니다. 중학교 교과 과정 등록 선택 초등 교육을 선택 후 시수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주당 교육 활동 이외의 업무 시간 수입니다. 정규 일과 시간 내 수업 준비나 학생 상담 등의 교육 활동 시간 을 제외한 행정 업무 등의 소요 시간 을 입력합니다. 교장 이나 교감 등의 비교 과 교원도 상담 이나 생활 지도 등의 교육 활동 시간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제외하여 입력 하시기 바랍니다. 총 수업 시소 환산 수합상 값이 법정 근로 시간 40시간 을 초과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는 기간제 교원 과 강사만 조사하며 해당 교원의 이름으로 수업이 편성 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합니다. 주당 수업 시수가 0인 경우 아니요 로 선택합니다. 수업 시간표 편성 교원 여부가 비활성화되는 경우입니다. 기간제 강사만 조사하는 항목으로 정규 교원은 예로 비활성화됩니다. 수업 과정은 특수학교와 각종 학교만 조사합니다. 교원 중 직위가 교사 특수교사 수석교사 실기교사인 경우에 하나여 조사하며 교원의 수업 담당 학교급을 선택합니다. 교원이 여러 과정을 담당한다면 주 담당 학교급의 수업 과정을 선택하면 됩니다. 과목 전담 교원은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만 조사합니다. 단임업무를 하지 않고 교과지도만 전담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두 과목 이상을 전담하는 교원은 수업시수가 많은 과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초빙 현황은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빙교사 임용요청에 따라 임용된 국립과 공립학교 교사를 조사합니다. 현재 초빙교원으로 근무 중인 경우 초빙여부를 예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초빙현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초빙된 경우 초빙교원 발령일 입력 방법입니다. 재초빙된 일자로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임 구분입니다. 단임 수당을 받는 교원의 담당 학령과 학급 구분을 조사합니다. 단임 구분은 연령별 학생현황의 학년 학급 구분과 동일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단임 교원의 학년은 단식 복식 학급 연령별 학생현황 장표의 인가 학년 과 일치해야 합니다. 학급도 마찬가지로 단임 교원의 학급 과 단식 복식 학급 의 학급 구분 과 일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나타나는 오류사항입니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수업시수를 입력한 경우 과목 전담 교원과 단임 구분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저장이 가능합니다. 단임 수당을 받는 교원인 경우라면 담당학년과 학급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단임을 맡고 있지 않는다면 과목 전담 교원 여부 예로 선택하여 교원의 과목을 선택합니다. 단임 교원이 병가나 휴직인 경우 단임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대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여 대체 기간제 교원이 단임을 맡고 단임 수당도 수령한다면 휴직 교원의 단임 구분을 해당 사항 없음 수업 시수 0으로 입력합니다. 대체 기간제 에게 단임 구분과 수업 시수를 입력합니다. 특수 교사가 복식 학급을 맡고 있는 경우 단임 구분 학년 을 입력 하는 방법 입니다. 복식 학급 에 입력한 특수 학급 의 인가 학년 과 동일 하게 입력 합니다. 특수 학급 을 담당하는 특수 교사 의 단임 구분 을 누락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학교 소속 의 파견 교사 가 단임 인 교원 현황 에 입력 하지 않습니다. 단임 교원 불일치 검증 에 걸린 경우라면 예외 사유를 작성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통계 담당자는 나이스 교육 통계 시스템 에서 검증 출력 물의 학년 별 학급 수 및 단임 교원 현황 출력 물을 확인하여 단임 구분 입력 이 바르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현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을 진행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필수 확인이 Y로 변경됩니다. 모든 교원의 필수 확인이 Y가 될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이번 교육 영상에서는 학교 공통조사 항목인 학교 일반, 직원 현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만 조사하는 장표로 10월 1일 기준 학교의 체육시설을 조사합니다. 체육관에 농구장이 있는 것과 같이 실외 및 실내체육시설에 전용 체육시설이 있는 경우 체육관과 농구장으로 중복 입력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입력했던 체육시설 현황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 강당으로 건립되었으나 체육관 규격에 맞고 실내체육시설로 이용하고 있을 때 입력방법입니다 다목적 강당으로 건립된 경우라면 다목적 강당으로 입력합니다 단, 교실 두세 개를 결합하여 다목적 체육실로 사용하는 것은 다목적 강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체육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력방법입니다 재산대장 관리 학교에서 체육시설을 일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중학교에서 관리하는 경우라면 중학교에 체육시설을 입력하고 초등학교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목적 강당에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이 같이 있는 경우 입력방법입니다 다목적 강당에 1개,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각각 1개로 입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안에 앞, 뒤로 농구골대가 있고 중간에 배드민턴네트가 있어 농구장과 배드민턴장으로 모두 활용하는 경우 입력방법입니다 체육관은 1개 입력하며 농구장과 배드민턴장 중 주된 체육시설 1개로 입력합니다 네트 높이를 변경하여 배드민턴장, 배구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력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주 경기 종목 1개로 입력해야 합니다 철봉 및 평행봉 입력방법입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2개 이상이 연결된 경우 1개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2개로 입력합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청소년 육성단체 현황을 조사하며 유치원 제외한 모든 학제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청소년 육성단체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조직된 동아리가 아닌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학교에 담당 지도교사가 배치되고 학교장이 청소년 단체 가입 및 활동을 승인한 단체를 입력합니다 전년도 자료를 클릭하여 전년도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수와 지도자 수를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필수 확인이 Y가 될 수 있도록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리도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에 해당되나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동아리는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동아리를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에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육성단체를 통합 운영하는 본교와 분교장에서 지도교사만 본교 소속인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본교와 분교장에 각각 학생 수를 입력하고 본교에만 지도교사 수를 입력합니다 지도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타교 교사 또는 외부기관 소속인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본교 학교장의 승인에 의한 단체라면 학생 수는 입력하고 지도자 수는 0명으로 입력합니다 두 번째, 학교장 승인 없이 단체에서 학생의 신청을 받은 경우라면 학생 수 0명, 지도자 수도 0명으로 입력합니다 학생이 개인적으로 청소년 육성단체에 가입한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학교에 단체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개별 가입 학생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학교에 단체가 조직되지 않은 경우 학생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육성단체 조직 현황에 해당 단체명이 없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단체 구분에 없는 경우 기타로 입력합니다 한국청소년연맹에는 초등학교의 아람단, 중학교의 누리단, 고등학교의 한별단이 포함됩니다 단체 구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며 고등공민, 고등기술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재가 조사 대상입니다 전년 대비 변경 사항으로 각종 학교가 조사 대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와 소위원회 구성 현황, 위원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전년도에 입력한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으로만 유치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므로 지역위원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우선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 단독구성 학교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합운영하는 경우 운영학교인 관리교가 선택합니다 통합운영은 학교 운영위원회 통합운영 시 통합되는 학교가 입력합니다 미구성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입력합니다 유학교육법에 근거하여 정원이 20명 미만인 살인유치원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미설치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병설류치원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관리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우선 유치원은 통합운영으로 선택합니다 초등학교는 구성으로 선택합니다 위원현황에 유치원위원을 포함하여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분교장 또는 통합운영하는 학교인 경우 관리교는 구성, 통합운영학교는 통합운영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로 구성된 위원회를 입력합니다 이에 결산 소위원회, 학교 급식 소위원회, 기타, 해당 없음 중 선택하며 중복 선택이 가능합니다 학교 급식 소위원회는 학교 급식법에 근거한 학교 급식위원회와 다름으로 입력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을 참고하여 소위원회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부모 위원입니다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전체 직선, 대표 간선 중 선택합니다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전체 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한 경우 전체 직선에 해당됩니다 직접 투표, 전자 투표, 가정통신문 회신 등을 통해 선출한 경우 전체 직선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시설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기 어려운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하는 경우 대표 간선으로 입력합니다 학교 규정에 이를 명시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 선출 방식은 대부분 전체 직선에 해당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또는 학부모 위원 선출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위원을 무투표로 선출한 경우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선출 방식에 따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 위원은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입력합니다 지역위원은 지역 전문가, 공무원, 사업자 등 학교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10월 1일 기준 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조사합니다 사립유치원은 학제별 조사 항목인 유치원 직원 현황에서 별도 조사합니다 퇴직한 교육공무직과 무기계약인 교육공무직으로 신규 채용 예정이거나 전환 예정인 직원, 기간제 계약직, 일용직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10월 1일 기준 재직, 휴직, 파견 중인 정규직과 교육공무직이 원자료 취합됩니다 입력 화면 상단에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선택하면 아래 하단에서 원자료 취합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직렬을 선택해야 합니다 입력 화면에 보이는 교육공무직 직렬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공무직의 직종별 직렬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료에 이상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류 사항이 없으면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변경됩니다 모든 직원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직원이 병설류치원 업무를 겸하는 경우 입력 방법입니다 해당 직원은 초등학교에만 입력합니다 취합된 목록에서 직원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설류치원만 전담하는 초등학교 직원을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해당 직원은 초등학교에 취합됩니다 초등학교에서 해당 직원의 자료를 삭제하고 유치원에 새로 입력합니다 유치원 돌봄전담사와 같이 병설류치원 업무만 전담하는 직원은 유치원에서 입력함으로 초등학교에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직 직원이 미취합된 경우 조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공무직 직원의 나이스 계약 구분이 무기계약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발생합니다 미취합된 직원이 확인되었다면 직원 인사 담당자에게 수정 요청을 하여 계약 구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 구분이 수정이 완료되었다면 통계 담당자가 원자료 취합해서 직원 현황을 재취합을 진행해야 합니다 원자료를 재취합할 때 반드시 직원 현황만 선택 후 취합, 취합 완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방법은 이미 입력된 직원 현황 자료가 모두 초기화됨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등록 버튼을 이용하여 누락된 직원을 입력합니다 만약 전년도 교육통계에 입력한 직원이라면 동일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상반기에 입력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입력된 자료의 초기화를 원치 않는 경우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직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해당 직원의 직종을 선택합니다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의 변동 구분을 입력합니다 조사 기준 이래 신규 채용된 직원은 원자료 취합 시 재직으로 취합됨으로 반드시 신규 채용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계약직이 9월 1일자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된 경우 변동 구분 입력 방법입니다 변동 구분은 무기계약 전환일을 기준으로 재직 또는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해당 직원은 9월 1일자로 전환되었기에 신규 채용으로 입력합니다 직렬은 일반직과 교육공무직의 직렬을 구분하여 선택합니다 교육공무직은 직급이 기타로 비활성화됩니다 일반직만 해당하는 직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호봉입니다 호봉은 성과연봉제 대상인 5급 이상 직원과 임기제 공무원 교육공무직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계약 형태는 정규직, 임기제,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여 조사합니다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 형태를 임기제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을 교육공무직으로 선택한 경우 계약 형태가 무기계약직으로 자동 선택되어 비활성화됨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현 학교 발령일과 현 직급 임용일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의 현 학교 발령일, 현 직급 임용일자 입력 방법입니다 해당 직원이 A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면 현 직급 임용일자와 현 학교 발령일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20년 3월 1일로 입력하며 변동구부는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후 다른 학교로 발령된 경우입니다 우선 현 직급 임용일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020년 3월 1일로 입력합니다 현 학교 발령일은 비학교로 신규 발령된 2024년 9월 1일로 입력합니다 변동구부는 조사기준일 이전에 무기계약직 전환되었으므로 재직으로 입력합니다 이번 교육영상에서는 중학교 학재별 조사 항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통계 하반기로 접속하여 통계자료 작성에 접속하면 단식학급 및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식학급은 한학년으로 구성된 학급을 말합니다 인가받아 편성된 학급별 연령별 학생수가 일괄 취합됩니다 원자료 출력 버튼은 원자료 취합일자, 경로, 10월 1일 기준의 학급별, 연령별 학생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교명을 클릭하면 취합된 학생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통계 만연령은 생년월일이 아닌 출생연도 기준으로 자동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연령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2011년생은 무조건 만 12세로 입력합니다 교육통계 만연령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만연령 환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령과 해당 학생수가 일치한 경우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필수 확인이 N에서 Y로 바뀝니다 각 학급의 데이터를 확인 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식학급 연령별 학생 현황입니다 한 학급에 두 개 학년 이상의 학생으로 혼합 구성된 학급입니다 복식학급은 취합되지 않는 장표로 조회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보입니다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복식학급 입력장표가 나옵니다 학급 구분, 학급 반, 인가학년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급 구분에는 인가받아 편성된 일반학급, 특수학급, 순회학급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가학년은 인가받은 학년으로 입력합니다 인가받은 학년이 없는 경우 입력한 학생 중 최고학년으로 입력합니다 반은 학년 구분 없이 1반, 2반, 3반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중복되지 않도록 입력합니다 복식학급이 등록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3학년 1반을 등록하려고 하면 복식학급이 등록되지 않습니다 복식학급에서 학급 반이 동일하게 입력한 경우 등록되지 않습니다 반이 중복되지 않도록 1반부터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반이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년과 만, 연령, 성별을 구분하여 소속된 학생을 입력합니다 인가받아 편성된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대상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복식학급에 입력하신 특수학급, 순회학급, 특별학급 학생은 학적이 일반학급으로 관리되어 단식학급 학생연항으로 취합됩니다 즉, 일반학급으로 취합되기 때문에 일반학급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단식학급 연령별 학생연항에서 2학년 3반에 여학생 1명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학급, 다문화특별학급의 학급 구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인가받아 운영하는 경우라면 학급이 한학년으로 구성된 경우 단식학급의 일반학급으로 2개 학년이 혼합된 경우 복식학급의 일반학급으로 입력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적이 일반학급으로 관리되므로 단식학급 학생연항 1소속반에서 해당 학생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경우 부분통합교육 대상자로 특수학급으로 별도 입력합니다 일반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완전통합교육 대상자로 단식학급 학생연항에서 관리되는 각 학급의 학생수에 포함하여 취합됩니다 별도로 특수학급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원자료 취합학생수와 단식학급과 복식학급 총학생수가 다른 경우 첫 번째로 단식학급의 40명, 복식학급의 9명 입력했다면 총 학생수는 49명입니다 복식학급에 입력한 학생이 단식학급 1소속에서 제외되지 않아 학생이 중복된 경우로 단식학급에서 복식학급에 입력한 9명을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입, 전출학생으로 원자료 취합학생수와 맞지 않는 경우 9월 중순에 전입, 전출한 학생이 조사기준일 이후에 학적이 반영되어 생기는 경우로 해당 사항은 통계제출 자료 검증에 예외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학생 상황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학업중단 상황을 조사합니다 학업중단 학생 상황은 나이스학적에서 2024학년도 상반기에 발생한 학업중단 상황이 취합됩니다 상반기 자료 버튼을 클릭하면 교육통계 상반기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학업중단 학생 상황이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통계자료 작성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집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상반기 유예, 면제 후 재취학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재취학으로 학업이 지속됨으로 면제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2023학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2024학년도에 면제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이미 2023학년도에 학업중단 학생 상황에 집계된 경우로 2024학년도 상반기에는 집계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중학교 학제별 조사 항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